홍수철 목사 과연 그는 누구인가 데뷔했습니다. 홍수철은 대한민국의 전직 가수이자 현직 목사인데요. 복싱 챔피언으로 유명한 4전 5기의 신화 홍수환 장로의 친동생이며 대한민국에서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활동한 싱어송 라이터 및 가수입니다. 1977년부터 가유계에 데뷔했으며 형이 워낙에 유명했기 때문에 데뷔 때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고 그의 대표곡 중에 1985년에 불러서 매우 크게 히트한 철없던 사랑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철없던 사랑으로 일략 스타덤에 오른 뒤 장미 빛깔 그 입술 등 많은 곡들을 불러서 상당수 히트를 쳤으며 1991년에는 보고싶다 친구하야라는 곡을 발표했는데 이 곡도 국내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죠. 그 이전의 80년대에는 지상파 코미디 프로그램의 조윤희로 종종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의 대표곡 중 한 곡인 철없던 사랑은 수십년 후 박진영의 위니 디스코와의 유사성으로 큰 화자가 되기도 하였죠. 베스트 앨범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정규 앨범 황제를 위하예를 발매하였으며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 땅 이지연의 늦지 않았어요를 작곡한 박윤화가 프로듀싱을 맡았습니다. 그 후 활동을 그만둔 이후 그는 경기도 구리시 예빛교회에서 목사로서 재직하는 중인데요. 2018년 CBS의 간증 토크쇼 새롭게 하수소에 출연했는데 여기서 한때 뇌경속으로 쓰러져 반년 넘게 의식불명상태까지 간 적이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마이웨이 홍수철 뇌경색 투병군왕 공개 건강회복 목사됐다. 홍수환 장로와 홍수철 목사 홍수철 목사의 근황이 공개됐습니다. 2018년 3월 8일 방송된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에서는 1970년대 스포츠 영웅 전 세계챔피언 홍수환과 동시대 인기 가수 서울시스터드 출신 오키 부부의 24년째 행복한 결혼생활이 공개된 가운데 가수 홍수철이 깜짝 등장 이목이 집중됐죠. 홍수철은 과거 장미 빛깔 그 입술로 많은 인기를 누린 가수인데요. 데뷔 당시 홍수환 동생으로 알려져 큰 화제가 됐습니다. 현재 교회 목사로 활동 중인 홍수철은 과거 뇌경색으로 중환자 시대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홍수철은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고 투병후 목사가 됐으며 홍수환 오키 부부는 주말마다 예배하러 함께 홍수철을 찾았죠. 홍수환은 내 동생 중 최고다. 목사님이지만 내 막내 동생이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동생이다. 우린 복받은 집안이라 생각한다며. 동생을 향해 애정을 드러냈으며 늘 동생을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옥희는 시동생에 대해 몸이 좀 안좋았다. 너무 과로했다. 하루 2, 3시간밖에 잠을 못자고 강행군을 하는 바람에 뇌에 피가 뭉쳤었다. 이젠 약물로 다 녹여서 없어졌다 하더라며. 쓰러졌다는 소식 듣고 너무 놀라 항상 우리는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전해졌죠. 이에 건강해진 모습에 홍수철은 많이 놀랐는데 검사 결과가 좋았다. 석 달 정도 됐다고 토론했습니다. 홍수철 역시 이번 일로 형을 더 의지하게 됐다. 홍수철은 평상시에도 우리 집안에서나 사회에서나 말로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의지하고 있는 분들이다고 홍수철 오키 부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적의 습관 홍수환 오키 부부 동생 홍수철 근황 공개 뇌졸중으로 쓰러져. 홍수환 동생 홍수철 뇌경성으로 쓰러진 이후 근황은 최근 건강회복 목사로 활동 중. 2020년 3월 24일 오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퀴브조선 기적의 습관에서 전설의 복수 홍수환이 동생인 가수 출신 목사 홍수철의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가수 오키는 혈관 건강을 위해 크릴 오일을 열심히 먹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홍수환은 동생이 2017년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난 단부터 먹게 됐다며. 동생이 어머니 쪽을 닮아 고혈압이 있었는데 약을 안 먹고 과로하는 바람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었다.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라고 고백했죠. 홍수환을 이어 동생이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 완전히 회복 단계에 들어섰다는 희소식을 전했는데요. 방송에서 아내 오키는 남편 몰래 숨어서 권어물을 먹었다. 홍수환이 오징어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이에 대해 오키는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오징어를 갖고 내렸어야 했는데 깜빡하고 차에 놔두고 내려가지고 냄새가 차에 배였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은 홍수환은 장난 아니었다고 당시 상황을 추가했고 오키는 아주 그냥 이 사람이 얼마나 두고두고 성질을 내는지 내가 헤어질라 그랬어 라고 토론했죠. 그러자 홍수환은 아니 그래도 스타 자동차 안에서 오징어 냄새 나면 되겠어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과거 한 방송에서 1970년대 스포츠 영웅 전세계 챔피언 홍수환과 인기가수 오키 부부의 결혼생활 비하인드가 공개된 가운데 가수 홍수철이 깜짝 등장해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홍수철은 과거 장미 빛깔 그 입술로 발표해 인기를 누리기도 했지만 후속 다가가 없어 가수 생활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홍수철은 교회 목사로 활동 중이며 최근 뇌경색으로 중환자실에 입원까지 했지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천 튜비였습니다. 홍수환 장로님과 건강을 회복한 홍수철 목사님의 사역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